네, 다음은 두산 애너빌리티 봐드리겠습니다. 14,977원에 7% 매수하셨고요. 추가 매수해도 될지 그 부분이 궁금하시고 또 매도가격도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. 원정 관련주들이 거의 양치기 소년인 그런 분위기입니다. 추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질 않고 있죠. 뭐 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이나 뭐 이런 부분들 좀 나오면 잠깐 반짝 움직였다가 또 해외 쪽에서 원전 수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 나오면 또 잠깐 반짝 움직였다가 추세를 움직이면 추세를 형성해가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이 뭐 그런 움직임에서 이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. 자, 이게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실적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. 자, 그래서 일단 이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당분간은 기술적인 매매가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자, 우리 시청자님 뭐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물어보셨는데요. 내일 올라서 나올 것 같습니다. 내일로 올라서 나올 것 같으니까 뭐 내일 올라서 나와버리면 벌써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지나버리죠. 자,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는 조정을 받으면요. 지금 22평선이 아래서 이렇게 좀 돌아나오고 있는 모습이죠. 돌아나오고 있으니까 뭐 좀 내일 좀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겠죠. 왔다 갔다 하다가 21, 2평선 근처 정도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는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참고로 지금 현재 22평선은 14,162원 정도에 있습니다. 근데 조금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,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조금은 더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돌리는 모습이 나오겠죠. 추가 매수는 22평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고요. 단기간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라면 지금 전저점하고 62평선이 맞대고 있는, 겹치고 있는 그 자리 정도가 저항선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. 그 가격은 15,000원대 후반입니다. 지금은 15,900원 정도에 있지만 이게 또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렇기 때문에 알려드린 가격들 이 가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공매도 비중은 높습니다. 지금 이 종목도 한 10% 정도 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쇼코버링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면 좀 위쪽으로 먼저 갔다가 아래로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니까요. 15,900원이나 16,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선 저항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시고 그 정도에서 한 번 끊었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